질문과 토론의 과학 아까 강연 중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성물질이 우리 태양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성계가 혹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거인별. 거인별이 실리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탄소나 질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그런 중원소 패턴을 남겨놓은 물질이 행성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과는 굉장히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상이 좀 저는 잘 안 갑니다. 저도 지질학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규소가 엄청나게 많은 암석이라면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지구의 모습과는 또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산소는 많았기 때문에 물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질소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인 같은 것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DNA 같은 구조는 만들기는 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분명히 우주 어디에인가는 전혀 다른 행성이 우주 어디에인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다른 별로부터도 나오는 중원소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의 중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물질들이 주변에 있는 가스 그룸들과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다른 패턴의 중원소 비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떠한 원소들은 더 많이 잘 섞인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원소들은 잘 섞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태양계나 우리 은하 근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원소의 비율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비율을 가진 외계 행성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계 행성계에 사는 생명체들은 우리의 생명체들과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성성분이 달라질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 외계의 생명체가 우리와는 좀 다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오랫동안 탐사를 해왔지만 아마 구성성분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건 아닐까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화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 생명체가 산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살게 될 것, 진화적으로 이제 진화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타이탄에 생명체가 산다면 거기에 사는 생명체는 물을 용매로 하는 것보다는 메탄을, 액체의 메탄을 용매로 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외계 행성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우리 태양계와 다른 구성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오픈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과학 관련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외계 행성에서 물을 찾았다라고 하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많은데 그럼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매로 생명체의 용매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물이 존재하면, 물이 존재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구형 생명체를 찾는 것입니다. 이 지구형 행성,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한 태양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모항성을 가지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의 행성이 위치해서 그 위치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물에 관해서 좀 부양 설명을 드리자면 물이라는 분자 자체가 사실은 우주공간에서 굉장히 흔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탄도 말씀하셨는데 메탄도 우주공간에서 굉장히 흔한 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 하면은 어디서 물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 지구만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외계도 물이 있네? 이게 특이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주공간에서 가장 흔한 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산화탄소,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메탄, 그 다음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사실은 우주공간에서 굉장히 특수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흔한 건데 그게 생명과 관련이 되려면 우주공간에 있는 물은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생명의 탄생의 역할을 하려면 액체 상태가 돼야 좀 화학적인 반응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용매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탄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이 있되 그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만일 메탄을 용매로 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성의 환경이 메탄이 또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서 뭔가 화학 반응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물 분자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던 과정이 외계 어디에선 가든 반복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또 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물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구나. 대단한 건 아닙니다.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생명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대략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뱅 직후에는 중원소가 없었으니까 탄소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탄생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우주공간 어디에선가 물분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상당히 복잡해요. 물분자라는 게 지구 대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분자라는 것은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우주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철이라든가 규소로 구성된 먼지 위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일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화학적용을 해서 메탄을 만들고 또 메탄이라는 것이 일산화탄소하고 화학작용을 해서 물분자를 만들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먼지가 만들어지려면 철 같은 중원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먼지 위에 들러붙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서 해성과 같은 소행성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행성이 생기면 지구하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해성 같은 소행성에 있던 물이 지구에 전달이 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구가 아마 거의 최초의 생명을 담고 있는 행성이 아닐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적어도 빅뱅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90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견일 뿐이지만 지구 나이와 유사하게 보시는 거군요.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에서 모든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다 탄생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간이 흘러서 충분한 양의 중원소들이 생겨야 되고 또 물분자도 생겨야 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단순히 무기물의 형태로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이제 무기물이 정말 유기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기원과 연관이 된 것이고 이것은 아마 육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물이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유기물이 또 우주공간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성 같은 해성이 그냥 돌 덩어리, 얼음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게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물 이런 것들이 얼음 형태로 해성 같은 데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별빛을 받으면, 자외선 같은 것을 받으면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예를 들면 최근에 발견된 것은 글리싱 같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라든가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설탕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소행성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생명의 탄생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천문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외계 생명의 기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지구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정말 지구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외계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익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생명체는 언제까지 살게 될까요? 저는 뭐 20, 30년 이상 못 살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뭐 길어야 30, 40년일 테고요. 지구 상의 생명이 어느 정도 살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 지구에 인간이야 금방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미생물들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지구 상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이 남은 기간은 한 50억 년, 길어야 70억 년.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주 전체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팽창해 나가다가 모든 것이 팽창해서 어느 순간에 행성도 찢겨나갈 만큼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팽창하다 보면 결국은 지구를 담고 있는 공간 자체도 너무나 커져서 그러니까 청력이 더 커지다 보면 행성을 묻고 있는 힘보다도 그런 청력이 강해지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찢겨나가겠죠. 원자 단위로. 그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우주에.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친화적인 우주이지만 더 이상 그런 생명친화적인 상태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명원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구와 우주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 항상 첫 시간에 교양 강의를 하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명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농업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올 때까지 만년 정도를 살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 만년 이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주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